. 현진영 전성기 함께 했던 고임은숙, 이제 아프지 말길. 가수 현진영이 고임은숙을 애도했다. 현진영은 사일 자신의 트위터에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커다란 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엉거주 춤을 추며 나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나의 뒤에서 묵묵히 나를 더 빛나게 해 주었던 은숙이. 이제 아프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 누리길 오빠가 기도할게. 임은숙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진영과 고임은숙은 지난 1990년대에 함께 활동하며 가요계를 주름 잡은 주인공들이다. 한편 이날 고임은숙이 유방암 투병 중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 빈손은 충남 홍성추모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바리는 오는 6일 오전 7시다. 장지는 홍성추모 공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지는 홍성추모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청소년과 고임은숙은숙은숙은숙은숙은숙은숙은숙,숙은숙은숙은숙은숙의층으로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지는 홍성추모 장례식장에 마련됐다.